최근에 문제 생겨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스트레스만 받고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시나요? 저는 아무튼 문제 생기면 마음이 먼저 애고가 발동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저는 아무튼 최대한 빨리 몰라로 들어갑니다 몰라에 참나야 늘 은근히 있지만 더 강화시켜요 깨어있음이 강화돼서 51%가 돼서 제 마음이 편견과 아집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는 고향시켜 놓은 다음에 자명하냐 이렇게 물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안 그러면 내 힘으로 내가 좀 실력되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덤비면 또 낭패를 봐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참나와 함께 문제를 반드시 풀어가셔야 됩니다 저도 툭 하면 참나한테 맡겨요 왜냐면 맡긴다는 게 참나가 남이고 그쪽에다 밀어두고 에고는 논다 이런 느낌보다 참나가 각성된 상태에서 이 에고랑 조화를 이뤄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에고 뜻대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참나 각성 상태로 있는 게 참나한테 맡기는 거고요 참나가 각성돼야 이 문제를 탐진치가 아닌 육바람일의 관점에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 에고가 먼저 출동해요 에고가 출동하면 깝깝하고 자기 편견, 자기 아집 이게 옆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게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나와요 참나한테 그때 맡겨야 부드러워지면서 자유자제하게 거기서 육바람일에 맞게 흐르는 게 있어요 참나의 권능, 참나의 방편력이 출동해요 그 맛을 봐야 우리가 답이 나오는 뭔가 좀 문제가 풀리고 답이 나오고 하자